아 버퍼 없어요. 아 다행이네요. 이게 가끔씩 가끔 버퍼 걸려요. 이게 뭐냐면 지나가면서 또 이렇게 누가 남의 집 앞에서 이거 다 카우터 이거 날릴라고 이렇게 서있어가지고 그것도 버퍼의 원인이 될 수가 있거든요. 지금 와이파이와의 거리는 멀지 않은데 이게 수신기가 바깥에도 약간 나가거든요. 그거 누가 지나가다가 어 와이파이 잡기네. 어 조금 남의 집 거 좀 싸울까 이러면서 물론 비번이 걸려있긴 하지만 걸을 수 있어요. 해커가 갑자기 와가지고 어 와이파이 잡기네 이러면서 어허어 어 미숙이 이러면서 할 수 있습니다. 저희들이 조심해야죠. 본피스 회원님은 안된다는 말씀이신가? 보이스복이. 보이스복이 안되신다면 안되신다고 말씀해주세요.